저 핸드폰 주인인데요 어제 버스에서 주웠어요 죄송해요 핸드폰을 실수로 떨어뜨려서요 액정이 깨졌네요 제 폰이 여기 맡겼다고 했어요 무슨 일 있어? 네가 오라고 해놓고 내가? 해킹도 한 것 같아요 남이 폰 줍고서 아저씨 앞에 이러고 있기까지 며칠 걸렸을까? 3일 걸렸어 네가 그랬어? 어떻게 네가 나를 의심해? 우리가 다 지켜보는 것 같고 다 듣고 있는 것 같고 직접 선택한 사람들만 여기로 오게 한 거야 한 당 더 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이렇게 소중한 걸 아무데나 떨어뜨리고 다녀?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? 네 폰 내가 주었으니까 사람이 쓰러져서 어떤 일이야? 그럴 땐 널